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동양에서 다시 루나이어로 해피 뉴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해피 루나이어를 외쳐보았습니다 4. 코리아 방식은 사실 3일을 쉬는데 4.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안드리며 4.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4.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퀸 오브 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니키미나즈! 진짜 믿고 듣는 니키미나즈. 정말 퀸 오브 퀸! 니키미나즈의 바로 노래 제목은 뭐죠? Heart of White. 아, Heart of White. 와우, 노래 제목도 뭔가 강렬한데 니키미나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니키미나즈와 카디비가 항상 경쟁하듯이 하나씩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니키미나즈가 아직은 여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와우! Never gonna happen. 오잼스럽게 말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니키미나즈의 위키타임은 바로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체크 it out! 오케이, 그럼 바로 니키미나즈의 Heart of White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아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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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나즈 오오오오오오 destin cychiene 굿덕에 와 죽이는데? 와 이게 베이스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뻥 때리는 게 죽이네요 약간 처음에 사실 도입부는 저는 땡땡 하는 게 약간 춘리 비슷한 느낌도 조금 받았거든요 어 나도 그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화면이랑 뮤비 화면도 그렇고 약간 춘리인 줄 알았는데 아 좀 달라요 그리고 원래 느낌이나지가 오토툰을 사용했었나요? 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잘 안 했는데 이번엔 좀 대놓고 오토툰을 쓰면서 약간 되게 트렌디셔널한 훅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듣기 좋네요 그리고 뭔가 가사가 지금 해석이라 다 보이는데 약간 우리가 그때 세븐닛링스 할 때 아리아나 그러는데 약간 스웩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건 되게 애기애기 한 것 같고 이게 진짜 어른들의 진짜 리얼들들의 이제는 웬만한 쟤가 만지면 나 일 안 해 약간 이런 스웩이야 멋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여왕이다 그림도 막 무슨 왕관 같은 거 쓰고 나오고 맞아요 오 그쵸 맞다 맞다 아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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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코러스가 너무 좋다. 그니까요. 여기 이 부분. 뱅헌데요? 점프고 치엘. 고치엘? 앙거펄트. 이 라인 좋은데? 나는 그 여왕을 잘 안되네. 니년들은 응원이나 해라. 진짜 확실히 빡세네요. 빡셈의 레벨 자체가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러면 에이 그냥 또 힙합 스웩이네. 감흥이 안오죠. 진짜야. 이분 말은 진짜인 것 같아. 옛날에는 그 힘들었나봐요. 돈의 반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예를 들어 이런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한테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저희는 유튜브가 제대로 제가 안쳐주면 일 안합니다.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합의 관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 모아서 유튜브 공격하고 바로. 죄송합니다. 너무 본격적입니다. 오케이. Knock it off. Knock it off. 와우. 춤리같은 느낌도 많이 있어요. 깔리는 음 자체가 느낌이 비슷해요. 탑이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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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이 off. 열심히 합시다. 탑이 off. tschaftucht. 워우. 파우윤. 파우윤. 탑이 off. 탑이 off. 타베즈 퀸 강렬하다 강렬해 빡셉니다 빡세 너무 빡세 진짜 니키 미나지의 하드와잇 듣고 왔는데 아 나는 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찍은거 너무 잘했다 싶을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 진짜 무슨 앞에는 출리같았는데 훅에서는 약간 트래비스칸 냄새도 나고 신기한 원래 니키가 안했던 스타일인거 같아요 훅이 신선했어야죠 이번에도 센세이션 굉장히 일으킬만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드와잇 하드와잇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예전에는 힘들게 일했지만 지금은 존나 개잘살고 니네랑 존나 상관도 안한 그런 레벨 퀸 오브 퀸이다 그니까 제가 줘서 나를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난 굳이 일 안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이 노래는 사람들이 퇴근시간 말고 출근시간이 들으면 빡세게 오늘 하루 그냥 일 존나 해버릴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노래를 조장을 해줘야 그런 증진이 됩니다 아침을 열때 다른 노래말고 이 노래를 틀어줘서 새마을운동처럼 워킹할 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와우 하드와잇 여러분도 항상 해피하게 일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자 그럼 오늘 니끼민아재 하드와잇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리티비 정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영순 노래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 공개될테니깐 항상 스테이 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를 누르면 좋아요 그리고 알라비 그럼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서 다음에도 멋있고 재밌고 멋진 영상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트 액션